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구매 옵션과 검색 옵션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옵션, 구매 시 상품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카테고리, 상품명, 검색어와 함께 검색 키워드로 쓰입니다. 구매 옵션을 잘 넣으면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내 상품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만 넣어주세요. 옵션 유형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상품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구매 옵션 값에 맞는 대표 이미지도 각각 넣어주세요. 색상이 랜덤으로 발송되는 상품에는 색상의 랜덤 발송이라고 적어주세요. 검색 옵션 검색 시 필터로 쓰이는 정보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넣으면 내 상품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검색 옵션을 통해 조건에 맞는 상품을 빠르게 찾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검색 옵션도 카테고리마다 옵션 유형이 다릅니다. 정확한 옵션 값을 직접 입력해주시고 드롭다운 목록이 있다면 꼭 목록에서 선택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선택하세요. 검색 옵션은 상세 페이지에서도 노출되니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주세요. 지금까지 내 상품을 더 빠르게 찾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매 옵션과 검색 옵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